상향골 상사리아 김영아씨 네 오늘부터 고학방송 가을개편이 새롭게 펼쳐지고 있죠 네 새로 마련된 프로그램도 속속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들으셨잖아요 네 국악방송에서 제작한 라디오드라마 백탑서생 네 그렇습니다 20부작으로 마련한 국악방송 라디오드라마 백탑서생 많은 성원 보내주시고요 또 그뿐인가요? 국악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새로 마련된 백문 백답 일요일 오전 9시부터 방송되는 백문 백답 국악에 대해서 모든 궁금증을 알려드리는 꿀잼 프로그램도 새로 마련했고요 네 네 그리고 새로 마련된 프로그램이 또 있죠 일요일 오후 2시부터 방송되는 국악발전소 네 전통국악과 창작국악을 아울러 감상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국악발전소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결실의 계절인 가을 독서의 계절의 책이 좋은 밤 프로그램은 작가이자 평론가인 정여울씨가 새로 착광지기를 맡았고요 네 그리고 매주 토요일 3시부터 방송되는 토요정담 우리 문학의 인사들과 만나서 흥미로운 얘기와 연주도 감상해 보는 자리인데요 네 네 영상으로도 제작돼서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전국 8개 국악방송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생생한 국악 소식을 전해드릴 국악방송 가을 배편 오늘부터 더욱 애청해 주시고요 네 국악방송이 자체 제작한 음원과 명연주의 음원도 감상할 수 있는 국악방송 가을 개편 네 많이 좀 성원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서 연글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매일 문화정보와 생활 속에 우리들 사는 얘기 넉넉하게 마련한 상암골상사디아도 꾸준히 찾아주시길 빌겠습니다 예예 자 그러면은 광대랑 초라니가 꾸비는 상암골상사디아 네 자 출발해 볼까요? 아 좋죠 네 이 시간 첫 곡입니다 민요연가를 최군순 외 여러분의 소리로 띄웁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민요연가 최군순 외 여러분의 소리로 띄워드렸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라니랑 여보게 초라니 나 이민 가네 뭐야 뭐 이민? 응 아니 광대가 이민을 가? 어느 나라로? 어느 나라인지 그게 궁금해? 왜 따라오려고? 아이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이민을 가지 안 따라갈 거니까 말해봐 어느 나라인데 기차 타고 두 시간이면 가는데 뭘 뭐야 뭐야 국내 이민? 아 그게 무슨 이민이야 이사 가는 거지 여보게 초라니 그 아직 견딜만 헌가? 이 비싼 도시생활 말이야 에휴 간당간당 그냥 겨우겨우 다를 게 뭐 있어 아이 근데 그 광대만 지방으로 이민을 가면은 나는 아구야 친구 따라 이민을 가든가 여보게 내가 그 계산을 뽑아보니까 지방 이민 가서 특용 작물도 재배하고 그리고 또 광대 교실도 열고 암은 열 배가 나 엘씨그이 아 그거는 귀농이지 무슨 이민이야 아 근데 정말 광대 교실 열어보려고 오겠다는 사람은 있고? 아 집도 기왕 있는 집 고쳤더니 새 집이 됐고 광대 교실 연다고 했더니 나는 장구 친다 나는 소리 할란다 그리고 우리 농장 블루베리 같이 지어보자 그래서 음 국내 이민으로 팔자 바꾸겠다 그 저 기차로 두 시간 이랬지? 어딘가? 그 KTX 투어 시간이면 부산도 가자노 그 왜 그 블루베리 잘 되면 돈 뭐 보려고? 아니면 광대 교실 잘 되면 분 좀 내보려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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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 사촌 중에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고 혼자 사는데 매일 부르는 노래가 그냥 고양이 그리워도 아이고 어둠 그 노래 바꾸라고 해 그럼 훨씬 정이 빨리 들 거니까 왜 고양이 그리워도 이 노래가 어때서? 가만히 있어봐 그 친구 국내 이민 딱이네 이 노래로 바꾼 다음에 이민 가면 훨씬 부드럽고 정도 빨리 들어 내가 이 노래로 환영받았거든 국내 이민 가는 데는 필수곡이란 말이지? 뭔데 불러봐봐 여보시오 농부님네 이내 말을 들어보소 농부가를 들어보소 어리시고 국내로 이민 가려면 농부가 한 곡 정도는 배우자 그렇지 그러면은 저쪽 영남 쪽으로 가려면은 봐라봐라 이 노래 장면을 해야 안 되었나 개제나 칭칭나네 아따 그러면 국내 이민 통해 불제 아모 보따리 안 쌀껴 네 치아 칭칭나네 박수관우의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네 도시 생활을 접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자는 국내 이민자들이 요즘에 늘고 있다 그래요 네네 그런데요 꼭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새로운 일거리도 찾고 그러고 살아보겠다는 그런 것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내 이민이라는데요 이게 이제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은 또 힘든 분도 있다고 그러네요 아 그럼요 어쨌건 간에 비싼 주택가격과 그리고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 도시 생활이 문제라는 거죠 아 너무 비쌉니다 저 제주가 좋다고 그럽니다 자 제주의 소리 한 번 더 띄울게요 제주의 낙 내리는 소리인데요 고성호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들어봅니다 우레소레 우레우레 여러분의 국악방송 서울 경기 FM 99.1에서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다주 담양 99.3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포 해남 94.7 강릉은 103.3 남원의 부엠 95.9 메가 헬스까지 세계로 열린 국악 여러분의 국악방송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오늘은 정희량의 혼돈주가 고사입니다 네 정희량의 작품을 몇 번 만나본 적이 있었죠 네 그랬죠 연상군 때 바람같이 사라진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하지만 사라진 건지 강물에 투신을 한 건지 밝혀지지 않은 정희량 그가 어머니 별세 후 조강가에다 옷과 신발 벗어놓고 사라졌는데요 그때가 34시였거든요 그렇게 사라진 이유가 있잖아요 우선은 연상군 시대는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었으니 일단 도피한 거 아닐까요 글쎄요 도피했는지 강물에 투신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성종 때는 과거에 장원했던 정희량이 그 연상군 시절 임금한테 공부 좀 하십시오 쓴소리 들으세요 악한 놈 좋은 사람 가려보세요 학교 좀 살리시고 펑펑 쓰지 마시오 네 연상군에게 그런 말을 했을 정도라면 목숨을 걸었을 텐데요 그렇죠 그래도 연상군이 정희량을 당장 내치지 않고 아껴줬다면서요 네네 헌데요 정작 김종직 사초문제로 무어사화가 터지자 알고도 말을 안 했다는 죄목으로 권장 100대에 3000일 받고 유배형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죄 없이 무수히 죽어가는 선비들을 보면서 귀양살이를 해야 했던 정희량 그 시대에 자기가 더 이상은 할 일이 없다 싶었겠죠 네네 다행히 귀양살이가 풀렸는데요 모친상을 당해 심요살이를 하다 조강변에다 신발하고 옷을 벗어두고 사라졌던 거죠 오늘 정희량의 혼돈주가는 그 당시 나온 30대 초반 작품인데요 네 혼돈주가 제목만 보면 혼돈주라는 술타령 노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긴 한데요 귀양살이로 다 죽은 목숨처럼 지냈을 정희량이 무슨 돈이 있어 좋은 술을 마셨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냥 자기가 만들어 마신 그 막술을 혼돈주라고 했던 거죠 귀양살이를 하면서 자기 손수 만들어서 마셨던 막술을 혼돈주라고 했군요 네 그렇죠 정희량은 국화주를 마신 도연명을 비웃고 있는데요 과연 그가 마신 혼돈주는 어떤 술이었는지 그리고 도연명은 왜 비웃었는지 정희량에게 혼돈주가 간추려 볼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줄로 해 잡아 걸까 큰 둘로 해를 막을까 허튼 생각 허공에 빠진 채 32세 늙은이라니 두어라 도연명처럼 두건에 걸을 것도 없지 그냥 마신 막술 네 중국당 도연명은 두건을 벗어 술을 걸렀거든요 근데 정희량은 걸을 것도 없다 그냥 마신 막술이 혼돈주였겠죠 네네 상상만 해도 그냥 떱떱 했을 것 같은데요 형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가 누룩을 넣고 만들어가지고 그냥 거르지도 않고 마셨을까요 네 그런데 그 경황에도 혼돈주가 그래도 좋더라는 소리를 하는 정희량 그렇죠 네 혼돈주를 마시고 무슨 그림을 그렸는지 볼까요 네 태평시대 신선 부구공이 마셨다지 고사리 캐먹다간 배기숙제도 아니여 여인 품고 난잡치 않은 유화해도 아니지 성인의 술도 아니여 현인의 술도 아닌데 누룩 있는 수음소리 꼬르륵 꼬르륵 봄비 내린 후 잘도 익은 혼돈주로 만고의 불평을 씻어내 버련다 네 한마디로 고상한 사람들이랑 거리가 먼 술이라는 거죠 네 성인 군자랑도 상관없이 자기 같은 사랑이 막 마시는 혼돈주 그걸로 세상의 불평들과 억울하고 아픈 걸 씻어버리고 싶더라 네네 그 혼돈주로 신령과 통하고 자연과 통했는데 도연명처럼 두건으로 거르고 말 게 뭐가 있느냐 네 그렇죠 거르지 않고 마셔야 했던 그 막술 혼돈주로 온갖 아픔 불평 통한까지도 씻어보고자 했던 그 정희량의 마음이 보이는 노래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고전사랑방 정희량의 혼돈주 고전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좋은 자료나 담로는 상사목 카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국악방송에서 제작한 새 음원으로 들어봅니다 10위 가사 가운데서 수양산가를 황숙경의 노래로 전합니다 체험열차 타실 분 자 타셨나요 체험열차 출발합니다 탕탕 오라이 아 저기요 이 열차 바닷가도 가나요 아 네 서해바다역 동해바다역 거침없이 달려드립니다 아 네 그럼 그 절벽이 있는 바닷가역에서도 정차하나요 예? 절벽이 있는 바닷가역이요? 아 고민이 많군요 제가 기분 좋아지는 칸으로 안내해드릴게요 현재 하는 일은요? 아 뭐 일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점포정리 하다하다 안 돼서 아 네네 점포정리 하다하다 지쳐서 바람이나 쐬보겠다 아 근데 절벽이 있는 바다라니요 자 이곳이 깔쇄 대박칸인데요 타보시겠어요? 네 깔쇄 대박칸이라고요? 맞잖아요 보증금도 없이 두 달치 월세만 미리 깔아두고 점포정리하는 깔쇄 맞지요? 네 맞아요 두 달치 월세 깔고 점포정리합니다 전부 떠리해요 근데 깔아둔 월세만 까먹고 까먹고 그러니 도리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깔쇄도 대박날 수 있다 깔쇄 대박칸 자 여기서 깔쇄 탈출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은행 쫓아오지요 사채 쫓아오지 집사람은 갈라서자고 하지 그러니까 열차 타고 절벽이 있는 바닷가역 찾는 거잖아요 아니죠 필기도구 준비됐나요? 아니면 휴대폰으로 찍을 준비 되셨나요? 자 뭐가 보이나요? 네 이게 지역별로 다 점포정리하는 가게들 쫙 보이네요 잘 보세요 동쪽 이쪽에 점포정리하는 사람들 자 얼마나 오는가 얼마나 머물렀다 가는가 시간까지 알려주죠? 네 지역 단위로 이 점포정리 몇 개나 붙어있는지 떨어져 있는지도 보이죠? 어 네 이쪽 지역에 그 점포정리 가게는 아직 안 보이네요 그 이쪽 분들 소비 성향도 나오고 또 주로 많이 사는 품목까지 자 잠깐 이거 자칵 자칵 네네 이왕 하는 점포정리 자 어느 지역에서 하면 좋을지 어떻게 감이 잡히나? 이야 이쪽 사람들 생필품 의리 쪽이네 저기요 기차 돌려요 왜요 절벽에 있는 바닷가역 하신다면서요? 아니 여기 여기다 점포정리 두 달이면 승산이 있다고요 자 얼른 기차 돌려줘요 네네 체험열차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깔쎄 대박력으로 칙칙폭폭 오라이 네 상한골 상사대화 일부 끝곡으로 550C 불황탈출기를 이영태의 소리와 양신승의 북장단으로 함께 했습니다 요즘에 점포정리 가게들 모두 떠리 이렇게 써붙인 가게들 오명하면 우리가 많이 보게 됐죠? 글쎄 말입니다 점포나 가게를 임대할 때 보증금 없이 두세 달 월세만 깔고 떠려한다고 해서 깔세라고 한다죠? 아유 그냥 갖다가 붙이기도 잘해요 그런데 먹으면 좋지 않아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게 잘만 하면 괜찮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돈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보증금 없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세만 미리 한 선불로 이렇게 내고 그리고 또 주인 입장에서는 한 두세 달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만 하면 둘 다 꼭 먹고 알먹고가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일이 터졌을 때는 이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보증금 제도라는 건 저희 나라 몇 개 없는데요 사실은 외국에서는 전부 임대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정말 좋은 정보를 줄 그런 깔세 대박함 같은 거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깔세 매장을 임대하거나 매매하거나 또 폐업 매장하고 점포 정리하고 쉬운 매장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업소는 있는데 어떤 좋은 대안은 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대안이 나오겠죠 차 타고 가다 이렇게 보면 무슨 완전 세일 점포 정리 완전 폐업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80에서 어떤 거는 90%도 있어요 1년 내내 붙어 있어요 1년 내내 그리고 그런데 잘 가면 검은 봉지 하나씩 비닐봉지 하나씩 주거든요 거기다가 꽉꽉 무조건 넣어요 모든 제품을 그거 한 봉지에 천 원 그러니까 몇 개를 집어넣느냐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좋은 제품을 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이죠 품질만 좋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그 제품도 다양해요 가구도 있고요 이런 거 가구 의류 신발 주방용품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부들은 또 이런 것만 검색해서 찾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알뜰 주부들 하여튼 어떻게서라도 일어서 보겠다는 그 희망에 좋은 응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합니다 네네 자 상한골 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판소리 속에 숨은 맛과 멋의 세계로 떠나는 국악방송 특별기획 한류 다큐멘터리 오브작 판소리의 맛과 멋 세계가 인정한 판소리에 숨겨진 전통 한식의 세계 최고의 음식명인들이 재현하여 전통 한류를 다시 불지피는 판소리 밥상 영계찜, 신선로가 나오는 추량가의 월매밥상 한국인의 대표밥상, 밥, 김치, 젓갈의 등장, 심청이 밥상 흥분의 자식들의 단골 메뉴, 떡과 육개장, 흥분의 밥상 만인의 약이 되는 수군가의 설렁탕 조조가 한턱내는 적벽가의 막걸리 심금을 울리는 판소리의 아름다운 가락과 오감을 자극하는 전통 음식의 향연 국악방송 특별기획 한류 다큐멘터리 오브작 판소리의 맛과 멋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나 시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국악인들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한국국악협회의 제34회 대한민국 국악제가 10월 10일 오후 3시부터 청계광장 야외특설무대에서 열립니다 대한민국 국악제는 30여 년간 지속돼 온 국악축제로 평소에 쉽게 만나볼 수 없던 명인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국립창극단 김성려 예술감독의 사회로 1부와 개막식 그리고 2부 행사로 나눠 진행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인 명창들이 대거 출연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한국국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을밤 정취와 함께 우리 소리를 들려줄 명인명창들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남도민요 보존회의 공연 남도민요의 밤 만추가 10월 15일 오후 7시 30분 국립국악원 우면당 무대에 오릅니다 이번 공연에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보유자 신영희 명창과 비나리 이광수, 가야금명창 강길려 명인을 비롯한 명인명창이 대거 출연해 무대를 꾸밉니다 공연 문의는 휴대전화 010-3647-0922번으로 하면 됩니다 피리연주자 김지윤을 주축으로 2014년 결성된 우리 소리 연구회 소리숲이 공연을 개최합니다 소리숲과 핵케이브 컴퍼니가 함께하는 바람의 합주 공연이 10월 7일과 8일 오후 8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M극장에서 열립니다 바람의 합주는 8개 곡으로 구성된 공연이며 태평소 신하위의 드럼사운드와 현대무용이 더해진 모던세븐을 시작으로 종합예술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공연 예약은 휴대전화 010-6307-8957번으로 하면 됩니다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시와 가야금 선율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한글이 있는 수요일 행사 신앙송과 함께하는 가야금 연주가 10월 7일 오후 6시 박물관 4층 옥상 하늘정원에서 열립니다 이날 행사에는 숙명 가야금 연주단이 참여해 다채로운 곡들을 선사하고 연주 사이사이 별에는 밤, 행복, 우리글 한글 신앙송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02-2124-6446번으로 하면 됩니다 경기도 안성시가 여성 꼭두쇠 바오더기를 기리고 남사당 문화를 알리기 위한 축제를 개최합니다 안성 남사당 바오더기 축제가 흥에 겨워 한 판, 장단 맞춰 두 판이란 주제로 내일부터 11일까지 안성시내 일원에서 열립니다 주요 행사로는 바오더기 추모제와 길놀이 퍼레이드가 진행되고 축제 주제 공연과 가을밤 사색 콘서트, 해외 민속 공연, 남사당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공연이 축제 기간 동안 이어집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처용설화를 주제로 한 문화행사가 열립니다 제49회 처용문화제가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달동문화공원과 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는 축제를 대표하는 처용 월드뮤직 페스티벌과 신진 공연 예술인들의 쇼케이스를 제공하는 A팜이 함께 열려 다양한 공연이 이어집니다 이 밖에도 처용무시연 행사와 학술 대회, 전시, 체험 행사 등 처용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서울 암사동 유적에서 한국의 세계유산을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강의가 열립니다 제20기 암사역사문화대학은 10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선사체험교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강의는 서울 암사동 유적과 세계유산, 한국의 세계유산 고인돌, 세계유산과 백제역사유적지구 등 다양한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참가 희망자는 서울 암사동 유적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거나 전화 02-3425-6520번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있는 복천박물관에서 직접 가야시대 전사가 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초등학생과 가족을 위한 2015년 축의 가야전사 체험 행사가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 무료로 열립니다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전시를 관람하며 국궁에 대해 배우고 고대 복식을 입고 우리나라 전통 활쏘기를 배워볼 수 있습니다 참가 희망자는 10월 8일까지 복천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24.8도입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흑쌀 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할수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충청남도 홍성군의 가을 바다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죠 홍성군에서는 가을의 밥도둑 전어 수산물 축제가 한창이죠 네 그렇습니다 11월 2일까지 홍성군 어사항에 가면 가을 밥도둑 전어를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벌써부터 전어 굽는 고소한 냄새가 솔솔 나는 것 같죠? 그러네요 먹고 싶네요 홍성 어사항 풍어를 빌면서 관광객과 어민들이 풍물패 놀이도 해보고요 연예인 초청 공연이며 관광객 노래자랑까지 볼 수 있는 홍성인데요 주말마다 풍바 공연단이 또 발걸음까지 들썩들썩하게 하죠 한국 쪽에서는 대하 전어 잡기 체험장도 열렸죠 그렇습니다 이 가을 홍성 어사항에 가면요 각별한 맛과 재미를 볼 수 있답니다 네 자연산 대하맛도 푸짐하게 볼 수 있는 그곳 홍성 어사항을 찾아가면 전어 수산물 축제장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랜 세월 홍주를 지켜왔던 그 홍주성 쪽으로 가면 홍주성 천년여행길 매봉제 구간도 가을 여행지로 인기를 하는데요 네 그곳에 가면 이색적인 들꽃사랑방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홍주성 천년여행길 매봉제 구간에서 지금 들꽃 사랑하는 분들이 가을 들꽃을 구경시켜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매봉제 구간에는 그 홍주 들꽃사랑 연구회 사람들이 그동안 정성껏 가꾼 그 들꽃길이 펼쳐져 있거든요 네 네 야생화인데요 그 꽃길을 따라서 걷다 보면은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들꽃향기가 스며든다 그리고 야생화랑 얘기를 나누게 된다 네 네 그런 각별한 체험을 홍주성 그 매봉제 들꽃길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동안 홍성에선 홍주읍성 안에다 들꽃 군락지를 잘 조성해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꽃을 따라 걷는 길 그리고 들꽃 사이에 앉아서 쉬는 들꽃사랑방 체험도 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그렇죠 홍주성 역사관도 구경해 보고 또 옥상의 하늘정원도 보시고 들꽃 해설사와 함께 걸어보는 야생화 꽃길 네 거기다가요 홍성 들꽃사랑 연구회 분들이 조성한 야생화 단지와 들꽃사랑방을 찾아가면은 곱고 소담하게 핀 들꽃 옆에서 일상의 피로를 풀 수 있습니다 네 네 들꽃 화분 만들기 체험도 해보시고요 집으로 돌아가실 땐 소담하고 이쁜 들꽃 화분도 가져가 보는 그런 시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고향 소식은요 충청남도 홍성의 들꽃길과 어사항에서 열리고 있는 전어 수산물 축제 소식 여러분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분기 풍어 소리 가운데서 배치기 소리를 김용우 더 솔리스트의 소리 함께합니다 옛이야기 엮어보는 상안골 풍류극장 오늘은 여우고개 얘기 가운데 소식 없는 사람들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여우고개 넘어가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의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우리 향토에 여우고개 여우식고개가 많이 전해오고 있었으니 과천 쪽 호연도 여우고개요 부천 여우고개는 황소가 누운 것 같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제천 여우고개 논산 여우고개 팔도에 널려 있는데 그 고개를 혼자 넘어가다 돌아오지 않는 여우고개도 있었으니 저저저저저 바뻤네 그냥 말타고 바뻤어 거목이라도 죽이고 가지 그냥 막 빼는구만 에휴 그렇지 뭐 해지기 전에 넘어가야지 해 떨어지면 여우한테 잡혀갈걸 그 여우도 어명이다 소리나면 엎드릴까 말까 저사람 어명 밀치갖고 가는거 같은데 뭐? 어명이다? 이 양반아! 아 여우가 백성이야? 어? 어명이다! 이 소리에 땀 죽어 엎드리게 아이 백성이지 저기 생사람 잡아먹은게 한둘인가 백성을 먹었으니 여우도 백성이지 뱃속에 백성 들었자노? 아니 그나저나 오늘 여기서 그냥 문구적대려고 아 넘어가려면 지금 가던가 날 보고 여우고개를 넘어가라고? 주모 난 여기서 기다리는 걸세 아 이 사람 올 때가 됐는데 핑계가 좋네 누굴 기다린다 해놓고서는 그냥 문구적대기는 달 뜨면 님도 뜰 줄 아나? 그냥 별이 뜰 줄 아냐고 아니 주모 걱정도 말아 아 오늘 밤 방값이랑 그 선불로 줄테니깐 그 방이나 한 칸 잡아주게 응? 아휴 아니 정말 누구를 기다리는 모양이네 아니 근데 그 사람한테 뭘 부탁했는데 왠저히 그냥 눈이 빠지게 기다릴까 그래 그 호박이 굴러들어오는 수가 있지 그것만 내 손에 들어오면 말이지 아이 근데 이 사람 왜 소식이 없어? 벌써 여우고개를 넘었을건데 이보겠지 뭐 응 그 대낮에도 그 여우가 나올까? 혼자 가면은 뭐 대낮이고 밤중이고 가리겠소 누구냐고 걱정할 거 없지 그 사람 장사거든 장사 아니라 장사 할앱이라도 여우한테 걸리면은 뭐 별수 있나? 그 그 재수없는 소리 말아잉 어이구이 이거 봐 3달 전에 저희 여우고개 넘어간 왕돌랭이 감감부 소식인 거 알고는 있고 왕돌랭이가 누군데? 아 하루면 한양 달려간다는 왕돌랭이도 몰라? 아아 그 달리기 명수 그 사람 그 두 짜니깐 편지 파발 선수라던데 음 여기서 한양으로 튀었다가 영남 홍남으로 바람같이 뛰는 사람인데 감감부 소식이라고 3달째는 그 한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한양에서 일이 있기는 영겁고 그냥 둘이나 내려와서 왕돌랭이 어디 있냐 찾았는데 어허 그럼 그 왕돌랭이가 저 여우고개서 잡혔단 말인가? 에휴 낸들 알겠어 헌데 여우고개 말고는 없지 왕돌랭이 왕돌랭이도 여우한테 잡힌 거 아니면은 뭐겠어? 어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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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돌랭이 장사도 여우한테 잡힌다? 아니 그 사람은 혼자 오지 않겠지? 그 여우고개 소문 익히 알고 있으니깐 에이 날도 저물었는데 오기는 누가 와? 오늘은 포졸들 다 오는 날도 아닌데 어 참 오늘 포졸들 호송해 주는 날 아닌가? 에? 혼자 가면서 포졸이 호송을 받겄다 그 엽정 꾸러미만 풀어서 될까? 어허 이거 참 개 오는지 가는지 답답하는 거 맞네 날은 컴컴해졌는데 어야 석담이 어딘가 지금? 아이고 그냥 그나저나 아까 그냥 말 타고 간 장사는 여우고개 너머는 갔나 어째나? 에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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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두가두 고갯마루라니 아이고 이게 말도 지치고 어허허 이 길이 대체로 이게 어디로 가는 길이냐? 장사 나어리 에허? 에허? 누구냐 누구냐? 에허 소녀도 밤길 해민답니다 너는 누군데 이 밤길에 여기서 어 여기 있답니다 여기 여기요 장사 날이 여기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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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냐? 거기 여기 저기. 어허허 네. 김정희, 김덕수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귀곡 음미해봤습니다. 네. 오늘 상한골 폭력국장 여우고개에서는 소식 없는 사람들 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여우고개에서 생긴 일, 소식 없는 사람들. 네. 아마도 그 여우고개 여우는 사람이 되고 싶었겠죠. 그러자니 혼자 고개를 넘는 사람들을 노렸을 거고요. 그렇죠. 장사도 꼼짝없이 당하는 모습이잖아요. 네. 우리 향토에 여우고개도 많고 사람이 되고 싶은 그 여우 얘기도 많은데요. 이 여우고개에서 일어난 일도 신상치 않군요. 네. 네. 자, 그 여우고개로 간 사람들 얘기 하나하나 좀 풀어봐야 되겠죠. 네. 네. 자, 여러분 내일 여우고개 얘기 기대해 주세요. 월요일에 마련한 우리 음악 감상실, 소리길, 달아길. 오늘은요. 비나리로 열어볼까요? 네. 네. 흔히 고사를 지낼 때 부르는 고사소리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 해에 집으로 드는 액을 물리치는 그 액풀이도 있고요. 네. 네. 시화연풍, 풍년을 기원하고 무병장수를 비는 추건덕담도 담겨있는 게 비나리여서 듣고 있다 보면 절로 액살이 풀리고 복을 부르는 소리다. 네. 네. 일상생활에 난데없이 끼어드는 살을 풀어보자. 언제 어느 때 생길지 모르는 횡액도 막아보자. 그래서 비나리는 그런 살도 풀고 횡액도 막아주는 고사소리죠. 그렇습니다. 살을 풀어서 닥쳐오는 횡액을 미리 막는 일. 네. 네. 비나리에는 참 많고 많은 살들이 등장하는데요. 나무 일 잘못하다가 오는 나무살도 있고요. 네. 네. 흙을 가지고 일하다가 당하게 되는 토살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부모님 모시고 살다가 상을 당하게 되는 그 몽중살도 풀어야 하고요. 네. 네. 그 많은 살은 요즘으로 치자면 우리 생활 주변에 언제 생길지 모를 사건 사고들을 미리 막아보자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길에 나가면 교통살 걱정도 해야 하고요. 네. 또 바다로 나가면 항해 중에 조난당하는 해난살도 걱정이죠. 네. 네. 또 하늘로 가는 비행기는 항공살이 또 걱정이고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또 무슨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대상과 부딪혀서 생기는 흉한 일들을 미리 좀 막아보자는 비나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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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요. 그 많은 살 가운데에 우리 주부들을 위해서 미리 막을 살 두 가지를 좀 골라볼까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김영아 씨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살 두 가지 그게 뭔데요? 비나리에 보면 이별살이 있고 공방살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렇죠. 부부라면 미리 막아야 할 살이죠. 네. 우선은 공방살이요. 그리고 이별살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단풍 구경 갔다가 산에서 당할지 모르는 이 사건 사고도 미리 막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 네. 아니, 이거를 그러면 단풍살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 그러면 단풍이 듣고 이게 무슨 살이 깜짝 놀래 노랗게 타겠네요. 그 단풍살보단 그 산행살이 어떨까요? 아, 괜찮네요. 아, 그래요? 그러면 비나리 구절에다가 넣어야 되겠습니다. 아주 그렇죠. 네. 산에 울라 산행살이요. 고개 넘다가 제네 음어살. 둘이 굴러 속벽살에 아차 한 번 미끄러져 낙산살도 막아줘서. 많고 많은 이살조살 시월이라 축제철이라 노래자랑. 마당에서 마이크 꺼지는 마이크살. 울긋불긋 단풍조명 전기 꺼지는 조명살에다. 아이고, 축제 준비하는 분들 들으면 가슴이 철렁할 일이죠.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고사 축원소리 비나리를 듣다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죠? 이시 한양 얘기 대목 있잖아요. 아니, 어디 이시 한양 얘기뿐인가요? 주변 산세며 강이며 그런 유래들도 얘기하고 있는데 왜요? 아니, 이왕에 이시 한양 중심으로 얘기를 꺼냈으면 그 전에 왕씨 개성 터닥는 얘기 그리고 그 전에 삼국시대 신라 백제 고구려 터닥는 얘기도 좀 더 드라멸하는 아쉬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도 차례로 새겨지고 그 도읍지 주변 산세풍광도 그려놓고 그럼 더 풍성해지겠죠? 그럼요. 네. 저는요. 지역 비나리 운동도 해봤으면 싶다는 생각입니다. 지역 비나리 운동이요? 네, 네. 아니, 비나리로 무슨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간단하게 그 지역 역사며 지명유래 산세풍광을 노래하고요. 그 지역 사람들 살을 풀고 액을 맞고 시와 연통 무병장수를 추건하면서 그러면 맞추면 그 비나리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네. 그러면 광주 비나리, 경주 비나리, 포항 비나리 이런 지역 비나리가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오늘 소리길 가락길 비나리 얘기했는데요. 네, 네, 네. 그러면 비나리 고사 추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선고사 추건 후 이광수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합니다. 네, 선고사 추건 소리를 이광수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띄워드렸고요. 한 곡 더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기 고향 들소리 가운데서 고사반 소리인데요. 취장부의 소리로 음미해봅니다. 아이쿠, 대박났네. 야, 야, 억순아. 그 베트남 댁 대박이야. 거시기 장터에 줄 선다면서야? 아만. 그냥 대체 뭔 맛인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나 해가지고 나도 먹어봤자뇨. 그런데 맛이 정말로 다르더란 게. 시장에 보티댁 쌀국수 일... 일 냈더만, 일 냈어. 아, 마이. 보티 댁이 뭐다요. 보티 후회라고 하더만은. 앞으로 보티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할 놈 없다. 베트남서 시집하고 우리말 배우다가 울고, 애기 키우면서 울고, 아이고, 그 고생을 하더니 베트남 쌀국수로 대박 났잖여. 야, 억순아. 너는 누가 봤을 때 무엇을 넣었는지 알 것 아니여. 보티국수 비결 말이여. 아, 그러지 말이여. 뭔 향이 들어갔는디. 고것이 그렇게 그냥 진하지도 않으면서 땡기고. 무엇인가 우려낸 맛이 더 있는데. 다가 고것을 모르겄당께요. 크, 그 향긋함서 그냥 맛깔나게 시원한 보티국수. 아야야, 나 일 마치고 말이여. 이따가서 후루룩 짭짭시야 쓰겄다. 너는 그때 주방일 좀 봐야, 이? 왜하메? 아, 주는 대로 맛있게 먹어요. 너는 거 그냥 욕심대들 말고. 아이고, 이장이 국수집 차릴 생각이여. 왔다가 간첩질을 시키여. 간첩질이라니. 아니, 거시기 이왕이면 무엇을 넣는가 알아갖고 나도 집에서 보티국수 말아보려고 오라제. 아, 근다고 한꺼번에 그렇게 그냥 보티국수, 보티국수하고 엎어질 거는 또 뭣이여. 아야야야, 그래도 시장 가면 줄을 서야 먹는 국수가 되신게. 아, 나 잔말로 보티 후에 성공한겨. 베트남 국수로 잘 된거에. 아모. 어, 이장? 야, 보티국수로 물려가면은 불어 터진 봉자국수는 누가 먹냔 말이여. 보티국수로 물려가면은 불어 터진 봉자국수는 누가 먹냔 말이여. 보티국수로 돌아도 와서 먹어. 봉자국수. 어메, 어메. 아이고, 그라고 본 얘기에 봉자국수집 지나서 가야 잔뇨. 아이고, 아이고, 봉알매여. 저기, 지가요. 그동안 봉자국수는 30년간 누거신게. 뭐셔? 니가 변심을 해야. 아이고, 지. 누가 부지르면 무엇이냐. 너는 봉자파냐, 보티파냐, 말 못오냐. 아이고, 봉알매여. 베트남 댁도 살아야 잔뇨. 지는요. 중간파란 게요. 중도파. 네, 이 시간 끝곡으로 농부가 그리고 자진 농부가를 박양덕 여러분의 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억순이 마을에 베트남국수로 대박난 베트남댁. 네네,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르 몰려가니까 서운한 사람이 생겼네요. 그렇죠. 봉자국수집의 봉알매잖아요. 네, 봉알매, 봉자국수의 강력한 도전자로 나선 베트남댁 국수 이거 일 났군요. 응답하라. 너는 봉자파냐, 보티파냐. 진정하셔요. 네. 상암골상사대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구학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인. 김영아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시청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